이번 시간에는 수확후관리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이죠. 성숙 및 수확. 수확후관리라는 개념이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수확후관리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수확하고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전달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1차에서 1과목인 원의 작물학 여기에서 재배를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부터 하시는 과목은 여기에서부터예요. 그러면 수확을 해서 소비자 손에 도달하는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수확후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수확할 것이냐 어떻게 수확할 것이냐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수확된 농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서 관리라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척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장도 하죠. 그리고 운송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전체를 다 수확후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성숙 및 수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수확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언제 수확은 언제 하죠? 성숙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산물이 잘 익었을 때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익었다라는 개념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수확후관리라든가 특히나 농업, 업이라는 얘기는 이것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농산물 입장에서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기적이다. 수확후관리는 특히나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다 이것을 먼저 떠올리시면 수확후관리에서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돈이 더 될 것이냐 그래서 성숙의 개념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눴습니다. 생리적 성숙, 그리고 원해적 성숙, 상업적 성숙 생리적 성숙이라는 개념은 작물의 입장에서입니다. 작물의 입장에서 내가 다 익었다 하는 경우가 생리적 성숙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발화력을 완전히 갖췄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작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씨앗을 떨궈서 다음에 그 씨앗이 싹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 하면 작물의 입장에서는 다 자랐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원해적 성숙이라는 개념은요. 작물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봅니다. 사람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성숙도를 달리 판정하겠다. 대표적인 것들이 채소류들입니다. 우리 과체류들 한번 볼까요? 많이 먹는 과체류들 중에 오이, 애호박 이런 것들 보면 생리적 성숙, 작물의 입장에서 오이가 다 익었다 하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오이 씨가 딱딱하게 굳어서 그 씨를 우리가 채취해서 다음에 파종을 하면 싹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애호박 역시 마찬가지죠. 호박이 다 노랗게 변해서 씨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걸 보관했다 다음에 파종을 하면 싹이 나올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돼야 작물의 입장에서 다 익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람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애호박이 노랗게 변하고 씨가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됐다. 이러면 사용 목적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애호박을 가져다가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럼 어떻죠? 된장찌개를 먹는데 호박씨가 이빨에 자꾸 걸려서 먹기 불편해지더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애호박이라든가 오이 이런 것들을 수확할 때 보면 한참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작물의 입장에서는 다 자라지 못했지만 인간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보니까 다 자랐더라 하는 얘기예요. 상업적 성숙 이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확해야 가장 돈이 되느냐 그래서 시장 여건과 맞춰서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상업적 성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제 수확하느냐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리적 성숙과 원해적 성숙을 놓고 봤더니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과일류들은 거의 일치를 해요. 우리 사과농사를 짓는데 사과농사를 짓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어떤 게 돈이 됩니까? 잘 익은 사과 그래서 사과가 달고 맛있어야 그래야 사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분을 인간이 뺏어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과의 여러 가지 양분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사과가 잘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맛 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채소류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리적 성숙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작물들은 여러분들이 2차에 가서 등급 판정에 있어서 미숙과라든가 과숙과 다시 말해서 미숙과 그럼 덜 익은 과일 과숙과 너무 많이 익은 경우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숙과나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결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용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숙과나 과숙과가 중결점으로 잡히게 되면 이런 중결점이 있는 상품이 포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한 박스에 갇히는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리적 성숙도 생리적 성숙도 따지는 것들은요. 반대로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이, 애호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익었다. 그러면 사용 목적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익으면 중결점 생리적 성숙도 따지는 것 특히나 과일 단맛 나는 것들은 덜 익으면 사용 목적하고 달라지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원예작물의 정자나 과실에서 외관이 갖추어지고 내용물이 충실해지며 발화력도 완전하여 품종을 수확하는데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숙이라 한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최적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얘기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수확에 있어서 최적 상태인데 그 결정을 생리적이냐 원예적이냐 상업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보면 구분을 하고 있죠. 생리적 성숙 식물 생장 자체에 둔 성숙의 정도 해서 거의 대부분 발화력을 기준으로 하더라. 두 번째 원예적 성숙 이용하는 면에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이다. 상업적 성숙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측면에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 중요성에서 성숙도는 수확 적기를 결정하거나 등급의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얘기죠. 생리적 성숙은 미숙과가 중결점 그리고 원예적 성숙도 따지는 것들은 대부분 과숙과를 중결점 해서 너무 많이 익어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덜 익어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케이스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판단 도구들을 보면요. 색깔 경도 당과 산 특이 모양 또는 달력의 일자 호흡 정도 전기저항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달력 일자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의미는 작물들을 두고 봤더니 개화에서 다시 말해서 꽃이 펴서 등수까지 꽃이 펴서 과일이 익는 데까지 거의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아 사과가 빨갛게 익었으니까 수확할 때쯤 됐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관으로 판단이 가능한 그런 작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물들이 있어요. 참다래 넣고 한번 볼까요? 참다래 이렇게 봤더니 참다래가 익었네? 안 익었네?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작물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유관으로 판단 가능한 작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작물이 있을 때는 개화 일자를 기록했다가 날수로 판단함이 가장 정확하더라. 이 이야기는 각 작물별로 품목별로 개화에서 등수까지 소요되는 유전적인 것들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좀 많이 치죠. 어떤 거짓말을 치냐면요. 문제에서 성숙도 판정 또는 수학 시기 결정에 있어서 개화 일자는 그 해에 어떤 기상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옳은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왜? 거의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외형상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것은 개화 일자를 기록했다가 꽃이 핀 날짜를 기록했다가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제 수학할 때쯤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 종류예요. 4번 판단 기준입니다. 성숙의 여부는 재배 목적인 기관의 발육도 조직의 노숙도 조직의 충실도 함유 성분의 양 등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의 성숙입니다. 이번에는요. 여기는 전반적인 농산물의 성숙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실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크게 과일과 과채 과일 과채 과일은 과일은 목본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얘기를 하고 과채 하면 초본에서 나오는 열매 채소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실 이렇게 표현하면 과일과채에서 전부 다 열매를 먹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보죠. 착색 착색은 과실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과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크게 적색 계통 황색 계통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색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색깔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의 성숙도 판정에서 첫 번째는 색을 보겠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실의 성숙 과실은 세포의 분열 증식에서 세포의 비대로 진행되고 마지막 세포의 중심부에 있는 세포질 특히 그 중심의 액포 속에 입에서 합성한 당류가 집중적으로 고이게 되면서 착색에서 성숙으로 진행된다. 이 착색의 성숙이 제대로 진행되어 갈 때 품질이 뛰어난 성숙과가 된다. 즉 다육질인 과실에서 보면 연화도 착색도 당함량 방향물질 등의 증가와 신맛 떫은맛 감소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을 일괄하여 성숙이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두 번째는 단맛 단맛은 전분이 당으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이 식물이 입에서 광합성 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수화물이 과일에 가서 저장될 때는 이런 전분의 상태 녹말의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녹말의 상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게 과일이 익어가면서 당으로 이런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요오드를 이용해서 이 과일이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오드라는 화학물질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과의 미숙과와 적숙과를 판정을 하고 있어요. 요오드라는 물질은 전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색이나 청색으로 색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딱 잘라봤더니 사과를 반으로 잘라봤더니 사과의 단면을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요오드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요오드에게 찍어봤더니 찍어서 사과 단면을 봤더니 자색이나 청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 면적이 높다 하는 얘기는 아직 전분의 상태로 많이 양분이 저장되어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색이나 청색으로 변한 면적이 적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분에서 이렇게 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과가 어느정도 익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사과의 요오드 테스트는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번 출제되는 이유는 현장 실무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찍어보고 사과의 각 품종별로 칼라 차트가 미리 나와져 있거든요. 칼라 차트하고 찍어본 사과하고 두 개를 넣고 비교를 해봤더니 어느 것과 비슷하다 칼라 차트에 쭉 사과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정도 자색이면 앞으로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수확하면 된다. 요정도가 나왔다면 며칠 후에 수확하면 된다. 요정도 나왔으면 지금 수확해야 된다. 이런 게 미리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수확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오드 테스트 사과의 요오드 테스트 하면 전부라고 묶으시고요. 두 번째 요건 2차의 감정계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도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도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쌀을 별을 수확하게 되면 나락의 상태로 수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껍질을 까게 되면 현미 그리고 나서 호분층을 벗겨내면 백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락의 상태에서 현미 백미가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재현이라고 읽고요. 현미 가지고 백미 만드는 것을 도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락 가지고 현미 만들었더니 현미가 얼만큼 나오더라 해서 재현율이라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현미 가지고 백미를 만들었더니 백미가 얼만큼 나오더라 해서 도정율이라는 것도 구합니다. 그래서 도정도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미를 돈 들여서 이렇게 백미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현미가 현미 가지고 백미를 만들었는데 백미가 얼만큼 잘 나왔더라 이것도 검사해 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도정도라는 것은 현미 가지고 백미를 만들었을 때 얼만큼 백미가 잘 됐느냐 이걸 보는 방법인데 원칙적인 방법은 엠리시약을 이용한 방법이 있지만 보조방법으로 요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드 처리를 해봤더니 이런 현미 상태인 경우에는 쌀알이 가지고 있는 전분하고 만나지 못해서 색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백미가 잘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하고 만나면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으로 백미가 잘 됐는지 잘못 잘 되지 않았는지 요걸 판정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찰 감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메찰 이야기는 우리 맵쌀하고 찹쌀을 구분해 내겠다는 얘기예요. 메찰 맵쌀이 더 비쌉니까? 찹쌀이 더 비쌉니까? 찹쌀이 더 비싸죠. 그래서 비싼 찹쌀에다가 싼 맵쌀을 섞어서 파는 양심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에는 맵쌀 혼입률이라는 걸 검사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맵쌀에다가 비싼 찹쌀을 싼 맵쌀에 비싼 찹쌀을 일부러 섞어서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맵쌀에서는 찹쌀 혼입률이라는 걸 검사를 안 해요. 찹쌀에서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차에 가시면 뭐 찹쌀 찰보리쌀 찰수수쌀 찰옥수수쌀 찰기장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찰자가 붙은 것은 맵쌀 혼입률 맵쌀 붙은 것의 혼입률을 전부 다 검사를 해요. 이때 요오드 색깔이 요오드 색깔이 갈색 계열인데 이렇게 색변화가 없으면 요것은 찹쌀 그리고 자색으로 색변화가 있으면 맵쌀 해서 맵쌀이 얼만큼 생겼는지 섞였는지 보자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오드 관련된 건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1차는 전부 다 합격하실 거니까 2차 내용까지 한꺼번에 해서 요오드 하고 3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요 신맛 신맛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요 이야기는 유기산이 감소하더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번째 떫은맛이 감소한다 떫은맛은 탄인이라는 성분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탄인이 탄인이 불용화되면서 떫은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탄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탄인의 물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탄인은 떫은맛을 나타내는 물질이지 독성물질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탄인이 나오면 다음 중 천연독성물질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문제에서 곧잘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얘가 독성물질인 것처럼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얘는 독성물질이 아니더라.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지금 여기서 전분이 당으로 가수분해된다 그랬죠. 탄인은 가수분해되는 게 아니라 불용화됩니다. 그리고 품종 고유의 향이 나더라 하는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디귿번의 성숙 과정 한번 볼까요? 경숙 완숙 과숙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과숙에 보면 성숙이 진행되어 과육이 취급과 식용에 부적당하게 연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연화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일이 익어가면서 물러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연화되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가 과일이 덜 익었을 때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과일이 익어가면서 물러지는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물러진다. 과일이 익어가면서 물러진다. 하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다시 과일이 물러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이 물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팩틴이라는 물질이 변화를 가져요. 원래 팩틴이라는 물질은 불용성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가용성으로 바뀌더라. 그런데 팩틴이라는 물질을 봤더니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동물의 세포는 단일 막 구조고 식물의 세포는 이중 막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물의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식물의 세포는 세포막과 세포벽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 이렇게 표현하면 막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어떤 커텐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동물이니까 살 만져보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은 세포막 세포벽 벽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벽이라는 것은 이런 단단한 개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포벽이 식물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형태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과 같이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팩틴이란 물질이 젊었을 때는 세포가 젊었을 때는 물에 안 녹는 성질이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데 세포가 과일의 세포가 늙어가면서 가용성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다 보니까 과일이 물러지더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런 문제가 지문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과일의 성숙과정 중 변화로 옳은 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가용성 팩틴이 감소하더라 내지는 불용성 팩틴이 증가하더라 반대로 얘기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용성 팩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 익어가면서 불용성 팩틴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불용성 팩틴은 감소하면서 가용성 물에 녹는 성질의 팩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화현상을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에 과일의 성숙요인들이에요. 첫 번째 기온과 일조 고온과 일조가 많을 때 탄수화물 축적이 많고 색깔의 발현이 촉진되며 성숙도 빨라진다. 고온 일조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이랬을 경우에 탄수화물 축적이 많다라고 그랬죠. 이건 이렇습니다. 결국 광합성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필요한 게 햇빛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충분해야 되고 세 번째 온도가 높아야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높고 일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 광합성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의 축적이 많아지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터양 사질 터양은 양분의 보지력이 약해 발육이 일찍 정지되어 성숙이 빨라진다. 그래서 양분의 보지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비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비력 하면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힘이 크더라는 얘기죠. 비료 내용을 봤더니 인산을 많이 시용하면 산을 감소시키고 성숙을 촉진한다. 대신 질소질 성분은 과일이 열리고 난다면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착과량이 적고 질소 성분이 풍부할 때 과실의 성숙이 늦어진다. 품종은 대부분의 과실은 품종 특성에 따라 꼽힌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숙된다. 그래서 개화일자를 기록했다. 날수로 판단함이 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 판정기준 첫번째 고유의 색깔 과실 색깔이 품종 고유의 특색이 나타난다. 사과가 빨개지면 아 이제 사과가 익을 때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번째 수확이 용해지더라 잘 익은 과실은 수확하기 힘들지 않도록 꼭지가 잘 떨어진다. 과육 과 단맛 익어가는 과일은 살이 연화에 물러지고 단맛이 많아지고 신맛이 적어지더라. 특수한 향기가 나고 시가 굳고 착색이 된다.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는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리더라.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과일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번 그 다음 원의 작물의 수확 원의 작물의 수확 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들어 하셨습니다.